미세먼지나 재생에너지 같은 문제들을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 짚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ICT 융합연구단장으로 새로 취임한 안종석 단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몸담고 계신 한국연구재단 ICT 융합연구단, 어느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CT 융합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 내 기초연구본문에 소속돼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다양한 연구평가와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그중에서도 기초연구본문은 이공개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조 2,600억 정도에 해당되고요. 한 20%가 ICT 융합연구단에 배정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ICT 융합연구단은 3개의 ICT 분야와 분야인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고요. 5개의 융합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5개의 융합 분야는 정보기술 융합, 산업기술 융합, 바이오 우려 융합, 에너지 환경 융합, 그리고 인간중심 융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도 궁금한데요. ICT 융합연구단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8개의 연구 분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되는 과제는 주로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인데요. 주제는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들어온 무인자동차, IoT, 빅데이터, 딥러닝,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첨단 의료기기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ICT 융합연구단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연구단은 연구 과제의 선정부터 종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할하고 있고요. 우리 연구단에서 연구 지원 방식은 저희가 바텀업 방식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연구자가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자들이 상호 평가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와 다르게 미리 정부나 기관에서 연구 주제를 지정하고 연구 과제를 공모하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듣기 위한 방식이 아무래도 버텀업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요즘에 융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다 적용을 해도 적합할 정도로 과학기술기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시너지는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ICT 융합 연구단에서 융합 연구 분야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요. ICT 융합 연구단에서 융합 분야를 총괄하는 이유는 ICT 기술이 모든 융합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융합 분야의 연구 과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의 요소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적으로 적용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복합적인 기술 중에 근간이 되는,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ICT 기술이기 때문에 ICT 융합 연구단에서 융합을 같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ICT 융합 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최근 오전간 연구 지원 실적을 보면 매년 2,500개의 과제 약 2,400억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연구비 지원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기전자는 24%, 바이오 의료 융합은 23%,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18%, 통신은 18%, 14%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비중으로 판단해보면 ICT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융합 분야에서는 바이오 의료 융합 분야가 비중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기타 융합 분야의 과제수라든지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구 추세라고 하면 AI,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 기억 속에 지금 기억하고 있는 과제로는 AI와 수학을 결합해서 현실에서 풀지 못했던 기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푸는 과제가 있었고요. 사람 얼굴에서 감정을 유추하는 과제라든지 현재 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웨어럴 디바이스를 패션 디자이너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제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필요한 ICT 기기를 개발하려면 감정 읽는 기술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X 프로젝트라는 걸 들었거든요. X라는 것이 우리 수학기호 XY 할 때 거기다 뭘 넣어도 어떻게 식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X 프로젝트를 만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연구를 특징을 좀 본다면 연구자 중심 또는 하나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려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X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 시각에서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융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과제가 바로 X 프로젝트입니다. X 프로젝트 과제는 2016년 54개 팀이 신규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에는 신규로 선정된 그 팀들의 탈락을 결정하는 단계 평가와 또 새로 팀을 선정하는 신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X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과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에 필요한 사물 인터넷이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국민들이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IoT 기술을 이용한 시각 장애인용 실내 내비게이션 개발이라는 과제가 도출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력을 보니까는 오랫동안 교단에 계셨었어요. IT 융합이랑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력들이,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단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적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재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컴퓨터학과학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했고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동국대에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이나 연구 경력이 현재 ICT 융합 연구대회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지원과 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제 전문성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을 지금 계속 모색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CT 융합 연구단 단장으로 취임하시고서 여러 가지 청사진 그리셨을 텐데 앞으로 단장님의 X에는 어떤 걸 집어넣으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X하는 과제가 문제를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라든지 연구자라든지 이런 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연구단장으로서 조금 더 지금 연구 지원 시스템을 AI 기법이라든지 좀 넣어서 좀 더 정교하게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종석 ICT 융합 연구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